숭실대학교 제3회 인성포럼이 교양교육연구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. 이번 인성포럼은 에이스플러스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며 종교기반 대학의 인성교육 운영 성과와 현황,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교양교육연구소 차봉준 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종교기반의 다른 대학의 인성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해서 숭실대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후 기독교 대학의 인성교육과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인성신앙교육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.